뭐야? 너였어? 형, 말을 해야지. 뭐야, 안 다친 거 아니야? 취직하고 싶다더니 뭐 여기로 했어? 친구야, 안 좋은 일 있었다면서? 얘기 들었다. 하필이면 왜? 그래서 내 이 개 같은 기분은 어떡할 거야? 얘기 들었다면서 그럼 책임을 져야지, 응? 너도 여기 직원이잖아, 이 새끼야. 넘브나잉. 빅터 오빠 왔어? 어우, 저 씨앙. 친구야. 야, 진짜. 면목이 없다. 한 잔 떠나줄게. 오빠, 우리 지난 일은 다 했고, 오늘은 내가 서비스로 다 해줄게. 너는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침대에서 나 혼자 뒹굴게 했지. 솔직히 전라 외롭게. 하... 자, 인형 뽑기 시간입니다. 오늘은 꼭 홈nung 차야지, 오빠. 우우우우우우우우! 그렇지. 우우우 흥뽑기 가자! 우우우우우! 진짜 짜증 나나, 윈디야. 쉿. 수고했어, 오빠는 그만 나가 봐. 잠깐만. 친구야, 이번에는 네가 직접 케어해라. 또 사고 나면 네 책임이야, 넘버 나인. 이 오빠는 아직 짬밥이 안 돼서 내가 딴 사람으로 붙여줄게. 너는 짬밥이 돼서 나 혼자 침대에서 뒹굴게 했어? 너는 입을 좀 이렇게 셧다운을 좀 하자. 기분 잡식하지 마. 너도 나아가냐, 짜증나니까. 잠깐만.